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부 사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갈 때는 문을 두드려보고 점유자를 인터뷰하는데요. 감정평가서는 원래 굳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서는 직접 문을 두드려보고 내부까지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서 감정평가서에 이렇게 실어뒀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의 주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최근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진행되는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에 입지 좋은 물건들마저 감정가 대비 50%까지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구의 신축 2년차 대단지 아파트도 3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7호선 초역세권이고 초품화 아파트인데도 감정가 대비 50%나 떨어졌는데요. 서울 아파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눈여겨보셔야 할 물건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물건 정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물건이고요.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 L입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457번인데 강제 경매라고 써있네요. 이 문모 씨가 채무자 박모 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안 갚은 거죠 박모 씨가. 그래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마련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이미 경매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전용면적이 18평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해보면 24평형 A타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네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은 집합건물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토지가 있으면 이 건물의 전유 부분과 이 토지의 사용권 일부분이 세트로 다닙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거래할 때도 세트로 되고요. 등기부가 한 가지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파트인데도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나오죠.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인데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0월 달에 감정가 15억 원으로 처음 경매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찰돼서 올해 2월 21일에 7억 6천 8백만 원으로 최저가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거의 감정가의 절반 가격인 것을 볼 수 있죠. 위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본 물건이 속해 있는 이 동작구 상도동은요. 서울을 대표하는 업무 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한 곳이에요. 여기서 7호선을 바로 타고 강남권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대략 30분이면 도착을 해요. 그리고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고 그리고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로도 이동이 편리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죠. 얼마 전에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인도하는 이 3도심을요. 서울도심권, 여의도영등포, 강남권역 이렇게 세 곳으로 두고요. 서울 도심은 국제문화교류 중심지, 그리고 여의도영등포는 금융중심지, 강남은 국제업무중심지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용산을요. 이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이 3도심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서울의 발전 방향의 아주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용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 경매 물건은요. 이 중에 여의도, 용산, 강남과 연결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물건의 인근에는 서부선역 중 하나인 신상도역이 생길 예정이라고 해요. 역사 위치가 113번입니다. 이 서부선의 개통 시기는 2028년이고요. 은평구의 6호선 세절력부터 시작을 해서 서대문구, 명지대, 마포구, 신촌역, 광흥창역, 그리고 여의도를 지나 노량진, 동적구를 지나서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 2호선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경전철이고요. 추후 서울대학교 입구역에서 서울대학교까지, 그리고 세절력에서 고향 은평선으로 연장시키는 계획이 나오는 중이고요. 이 중 113번역 가칭 신상도역의 위치를 보시면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인근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7호선 상도역으로 강남권까지 지하철로 갈 수 있고요. 추후 서부선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산책길이 있어서 숲세권 아파트이기도 하네요. 단지 바로 앞에는 신상도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생들 통학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구는 조금 열악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이점은요. 바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지어진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지주택의 성공 사례 중 하나예요. 원수한테 지주택을 추천하라 이런 말이 있듯이 지주택 아파트의 성공률은 거의 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상도 더샵, 상도동 동원 베네스트,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 상도동이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개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단 이렇게 완공이 되었다면 추후에 매입해서 들어가서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도동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언덕과 경사가 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건 상도역 롯데캐슬파크엘도 단지 내 단차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경사가 좀 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경사가 있는 곳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보 이동이 편리하게 설계되었어요. 그리고 해당 물건의 여러 사진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내부 사진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크게 볼게요. 법원의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갈 때는 문을 두드려보고 점유자를 인터뷰하는데요. 감정평가서는 원래 굳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서는 직접 문을 두드려보고 내부까지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서 감정평가서에 이렇게 실어뒀습니다. 혹시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어서 협조를 해준 건 아닌가 봤더니 배당금을 전혀 못 받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내부를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신 평가사님도 대단하고 내부 사진을 찍게 해준 채무자분도 대인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몇 가지의 주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3층임에도 앞이 뚫려 있어서 조망권이 나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발코니 공간은 확장되어서 내부 전용면적을 넓게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에어컨 설치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등기일이 2021년 4월이라서 명도하고 나서 큰 인테리어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은 상태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는 대지권 미등기 물건인데요. 감정평가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후 대지권이 귀속될 것을 전제로 이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집합건물 경매에서 대지권이 이렇게 미등기 되었을 때 이렇게 대지 가격까지 포함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낙찰자가 대지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낙찰받은 내가 이 토지 가격만큼 더해서 법원에다가 돈을 냈어요. 그런데 이 돈이 토지 분양대금을 못 받은 시행사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사한테 토지 분양권이 있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시행사에 연락을 해서 305호의 토지 분양대금을 받은 건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감정평가를 토지 9억원, 건물 6억원에서 총 15억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앙지방법원 경매 21개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입찰하실 분들은 따로 알아보지 않으셔도 되겠는데요. 이건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여기서 비고란을 한번 보실게요. 대지권 등기가 경례되지 아니하였으나 건물 소유자 박 모 씨가 대지 사용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이 사건 매각 가격에는 대지 사용권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 매수인이 대지 사용권까지 취득한. 이렇게 정확하게 써줬죠. 아마 법원에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시행사에 알아본 결과를 여기다가 적어준 것 같은데요. 개인이 따로 알아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협조를 안 해줘서 안 알려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대지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대지권 미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축하고 나서 이 물건과 같이 대지권을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등기해 주는데 몇 년씩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 분석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요약권을 보시면 2021년 11월 18일 근저당권이 이게 저축은행이거든요.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등기는 소멸되는 걸로 보입니다. 낙살자한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물건이죠. 그런데 2022년 2월 21일에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문모 씨 개인이에요. 그런데 현재 최저가가 7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낙차를 누군가 9억 원 정도에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을구 22번 근저당권이 먼저 10억이 넘는 금액을 다 받아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받을 금액이 없는 거예요. 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이 사람도 돈을 못 받겠죠? 그러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무인여에 의한 경매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경매 정규 강의를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2년 5월 30일에 이미 경매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먼저 시작된 강제 경매 절차를 따라서 이 두 번째 이미 경매 절차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인여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같은 은행 같아요. 낙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중 경매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유료 경매 정보 업체 스피드옥션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써있는 글씨를 보시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정보만으로 입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만약 입찰을 하실 거라면요. 실제로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입찰 당일까지 잘 체크해보시고요. 현장 확인도 꼭 하시고 관리비 미납 여부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낙찰을 받게 되면 등기부 상에도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한테는 돌아갈 돈이 한 푼도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명도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제 경매 정규강의나 명도 강의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매물건인 24평형 A타입의 시세를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네이버에 나와있는 시세로는 경매물건과 동일한 3층이 11억 5천만원, 중층이 12억에서 13억 2천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그리고 24평형의 최고 매매가는 2022년 4월에 20층이 14억 5천 8백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거래는 없어요. 전세는 5억 5천에서 6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찰가 한정시 참고하시고요. 현재는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전세가율 등의 영향으로 신축의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아직 노량진 뉴타운 건설이나 서부선 경전철 공사 등 인근 호재도 남아있어요. 추가로 이 금리가 다시 안정이 된다면 저렴하게 취득해서 보유했을 때 충분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거주용으로 써도 좋고요. 서울에서 입지 좋고 권리관계에 아무 문제도 없이 감정가에서 3회 유찰되는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용기만 내시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말고도 양질에 경매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동안에 망설이셨다면요. 올해는 경매 공부를 하셔서 이번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이런 아파트 같은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픈한 경매 정규 강의가 여러분 덕분에 얼리버드 이벤트 2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다 어렵다면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